결혼까지 갔으면 나는 솔로 17기 현숙 상철은 확신의 최커로 탄생되면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7기 남자들의 선택으로 2순위 데이트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상철은 2순위로 영숙을 선택했지만 1순위 현숙에 대한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호는 실제로 2순위가 현숙이 이었지만 데이트 이후 1순위로 마음의 변동이 되었다고 알리며 삼각관계가 펼쳐졌는데요. 데이트가 끝난 이후 17기 멤버들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영호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눈빛으로 상철을 불러낸 현숙은 사실 오늘 여자가 선택할 줄 알았다. 제가 하려던 선택을 말해주고 싶었다. 라며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상철과 데이트했으리라 말하며 직접적으로 호감을 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상철은 더없이 행복하다 라고 반응했고 현숙은 창피하다 라며 핑크빛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영호는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지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데프콘 마저 주인공 커플이다.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라며 응원하고 나섰기에 현커로 발전했을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